동대문구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. 이들은 답심리 일동 일대에서 위기가구의 유형,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등 생활 밀착업 쪽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. 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여관, 반제하 등 주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살폈습니다. 지난해 3월 출범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은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됐습니다.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를 살피고 신속하게 동주민센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